와 와! 와 와! 어이! 걸프렌도! 저희 여기서 마침 슈퍼카를 또 한 대 빌렸습니다. 노란 거? 노랭이를 하나 빌렸어요. 그래서 박현서, 강제희를 여기를 따로 불렀어요. 엄마! 오빠 차 샀다! 네트 한번 하자, 엄마! 이런 거 주시는 거예요. 제이는 과연 좋아할까요, 싫어할까요? 걔 좋아하지. 현서는 걔 좋아할 거 같아. 현서 좋아하지. 오케이, 가봅시다! 잠깐만요. 뭐가 브레이크야? 가운데 게 브레이크, 이게 X3지. 아, 물어봐! 기어가 지금 일단 들어가 있어서, 그 상태에서 클러치 밟고, 의자를 앞 시동 거실 때는 클러치 끝까지 밟고, 네, 거시면 돼요. 오케이! 이걸로 몰카를 해보겠습니다. 나 이따 토할 거 같은데. 야, 문 어떻게 여니? 야, 여보세요? 야! 어! 어딨어? 빨리 와! 어, 나 안 보여? 너 나 안 보여? 안 보이는데 너 어딨어? 나 노란색 옷 입고 있잖아! 노란색 옷? 어! 어! 앞으로 와봐! 나 너 보여! 앞으로! 오른쪽으로 살짝 돌아! 오른쪽으로! 어, 그렇지! 앞으로 와! 스톱! 스톱! 왼쪽으로 돌아! 어, 와! 그러고 앞으로 가! 어, 그렇지! 여기 있었어? 어, 거기 나 너 보여! 지금 위에 있어, 위에! 어! 추워! 알았어! 갈게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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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! 타! 오빠 차야, 타! 차 샀어! 엥? 오빠 차 뽑는다고 그랬잖아! 야, 미친 거 아니야? 차 타! 오빠 차야! 레알 뽑았어? 어, 진짜! 뽑았어! 중고로 샀어! 미친 거 아니야? 빌트 해, 빌트 해줄까? 아이씨! 아이씨! 짧은 팔에 피해! 야, 미친 거 아니야? 진짜로? 후르쉐! 사진 한 번 찍어! 핸드폰 사진 찍어! 아, 미친! 어떡해! 나 처음부터! 기둥아! 결혼할까? 야, 시선 건다! 어! 가자! 우리 한 바퀴 놀자! 야, 대박이다! 니가 이거 자랑하려고 나 여기까지 불렀거든! 뭐야? 퍽! 가면 돼! 가면 돼! 어, 오케이! 미쳤다! 자, 사장님! 렌트 시간 다 되겠습니다! 네! 내려주세요! 벌써 끝났어요? 네! 아이씨! 아냐, 이거 다시 대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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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요! 왜 탔어요! 내려요! 잠깐만 아 뭐야? 렌트야? 내려요! 아 잠깐만 아 렌트 아! 딴 놈아 없더라! 렌트 렌트 내려요! 와 잠깐만요 이거 하려고 불렀냐 여기까지? 그럼 이거 근데 나 이거 김은선 부장님 불러! 이거 나 어떻게 하는지 불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?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현세지 내려와 다 했어 촬영 안 돼! 이게 다야? 안 짜자 어 컬펜 내려와야 여기 넘어진다 우와 제가 밀어드릴게요 안 돼요 아 너무 예뻐 사진을 찍어 이리 와 아니 저는 뭐예요? 저는 왜 저는 왜 여기 계신데? 차주분 차주분이 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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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대도 돼요? 네 네 네 기동씨가 페라리 타고 네 코르쉐요? 네 어땠어요? 당연히 뻥인 줄 알았죠 왜냐면 샀잖아요? 인스타에 바로 먼저 올렸을걸요 아 저를 왜 부릅니까? 저도 뻥인 줄 알고 사실 사진만 지금 5조 5억짱 번졌거든요 그래도 혹시라도 카푸어처럼 다 샀을거란 생각 아 그 짠놀이가요? 네 니니니니니니 알겠습니다 나 이거 잘할 수 있겠지? 어? 왜 그래? 아 나 그냥 자도 떨리는데 이거 슈퍼카라 내가 어딜 보람 아 어 여보세요 어 어 어 나 여기 앞이야 어 나 너 보여 왼쪽으로 더 와봐 좀 앞으로 와야지 거기 말고 어이 걸프란도 타 타 타 야 내가 일어나지 못해 야 타봐 일단 뭐야 뭐야 뚜벅초로 사기 억울해가지고 내가 한 대 뽑았어 야 거짓말 치지마 진짜로 거짓말 치지마 나 한 대 뽑았다고 아니 거짓말 치지마 야 안전벨트 매 죽을 수도 있으니까 거짓말 치지마 야 안전벨트 매 야 그거 니가 매 잠깐만 아 다리캔 이거 뭐야 렌트했어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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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자기 차에 자기 차에 운전해 자기 차를 운전해야 니가 운전하는거 아니야 들어가라 가볼게 야 나도 모르겠다 풀렀어 브레이크 뭐야 하지마 으어어얽 왜? 뭐해? 아니 자기 운전도 안 연수도 안 했어 야 야 조용히 해 간다! 자 시속 2km야! 스톱! 야 운전한 거 봤지? 한 대 뽑았어 진짜로 나 그래도 100만 유튜버인데 한 대 뽑아서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냐? 남자랑 태어났으면? 얼만데? 이거? 무효 탈부로 500개월 함부로 때렸어 500개월이면 몇 년인데? 20년 대충 그 정도 되지 않나? 50년 동안 탈 거야? 40만원씩 내면 되지 우리 애기 나오면 여기 애기 태워 애기 어떻게 여기 태워? 아 거짓말 치지 마 한 번도 보여줘? 간다!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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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어떡하냐 이거 할 줄 모르겠어 하지마! 아아! 야 문자는 왜 해야 할까? 빨리 멈춰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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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멈춰! 아 자기야 이거 아 이거 봐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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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손 나 손 나 손 나 손 나 봤지? 600개월 할부 사면 어떨 거 같아 아 좋은데 이거 아닌 거 같아 아니 샀어 아저씨 멘트 끝났어요 주차 공간 한가운데 나면 어때요? 아저씨 저 이거 할 줄 몰라요 아저씨 딱 짓대 아 이 아저씨 좀 내보내주세요 이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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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앞에 태워요 차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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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와 앞에 차와요 아저씨 아 아 뭐지 이거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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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훅 딱 들어오시네 야 재희야 어때? 어우 짱이야 짤어 어우 뭐야 어떻게 내려?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재혈씨가 600개월 할부로 차를 샀다고 말했죠? 네 600개월 할부로 차 샀다고 했을 때 어땠어요? 원래 차를 사고 싶어했거든요 요즘에 근데 이거 차 사면 데이트 나가야 되니까 또 안 산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포르쉐를 샀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쵸? 아주 속았어요 만약에 재혈이 포르쉐 또는 슈퍼카를 샀다 어떨 것 같아요? 빡칠 것 같아요 왜요? 아니 주식에 그렇게 막 하더니 이제 차로 돌려가지고 슈퍼카 타고 어 차 맨날 바꾸고 이러면은 돈 언제 모아요 미래를 생각해야죠 이럴 이런거 환경에 돌아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